원하는 곳에 시즈를 참고하시면서 뜨거운 공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요. 엄청 신분하거든요. 와 대단한데요? 네. 대단해. 저는 그냥 이미지가 농구와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이 실력이 우리는 또 연습을 시트자로 보여줍니다. 처음 넣는 게 좀 힘든 건데요. 그리고 이게 연습한다고 해서 실전에서 이렇게 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올해 뭔가 이 비비가 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그런 느낌이 들죠. 홈에서의 경기다 보니까 배우 유나 씨가 시트자로 수고를 해줬습니다.